염ル의 정상 공승환 선생님이 장난 아니세요. 제일 더럽겠어요. 우리가 둘 다 도재도이지 뭐. 진짜 젤 더럽겠어요 로커룸, 락커룸 아니에요? 로? 로커에요? 로커? 오수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요 로커룸, 락커룸, 락커룸 다, 우리 코시들은 다 깨끗하게 써요 다, 우리 코시들은 다 깨끗하게 써요 대패와 구자옥이 제일 더럽겠어요 구자옥이 제일 더럽고 구자옥이 제일 더럽고 사용할 수 없이 다른 이 형 스크츠 정말 깨끗하게 써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석이 형님 대범이 기분 안 좋다고 안 하는데요 저죠 저 제가 락커룸 진짜 깔끔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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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은 다 더러워요 나는 깔끔해, 인마 잘 모르겠네 공주자옥이 형이야 공주자옥이 형 파이카는 아니에요 현준이 형이랑 규민이 형? 안녕하세요 나쿠룸 김대욱 적군지 얼마 안 돼서 저기 여기 있어요 규민이 형이요 예 규민 선배예요 저요 로컬음 로컬음 로컬음은 뭐예요? 로컬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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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요 로컬음 로컬음이요 로컬음은 김경호죠 금지된 사람 저요 제가 깔끔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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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찬 이건 다 깔끔합니다 제가 사실 팔파랑 라이블리도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조금 흔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조금 흔한다고 생각해요 안 믿음 형들 부참형들 다 하시는 거 형들 부참형들 부참형들 Grey